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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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는 너의 집 빛이 내 모습을 힘없이 바라보다가 지난 날 너의 방에 전화를 걸던 그곳을 찾아갔었지 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아무 말이 없는 긴 한숨 너머로 언젠가 사랑을 전했던 나의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이별에 우린 왜 헛된 눈물 흘리는 걸까 소리쳐 너를 불러보지만 또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 아직도 늦지 않은 거라면 내게로 다가가 두 손잡을 텐데 뒤돌아가는 내 모습을 붙잡지 못하고 고맙게 있지 내게서 멀리 있는 걸까 내게서 멀리 있는 걸까 그는 사람의 맘이 흘러나오고 오시아 내게서 멀리 있는 걸까 내게서 멀리 있는 걸까 언젠가 사랑을 전했던 나의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이별에 우린 왜 헛된 눈물 흘리는 건가 소리쳐 너를 불러보지만 또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 아직도 늦지 않은 거라여 내게로 다가가 두 손 잡을 텐데 뒤돌아가는 내 모습을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 너는 얼마나 내게서 멀리 있는지